점심시간 또 뭐 먹으러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진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다리지 마 절대 못하여 거기 카페에 들어가는다 추억이 많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 오늘의 주제는 물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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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맛있어? 애들만 줘야지… bun ㅇㅇㅇ 굳이 반찬이 생길래 고춧가루를 먼저 먹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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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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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